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내용일치 브래치 문제 보통 듣게 하시면서 1분 코스로 빠르게 풀어내는 문제인데요. 후반부에 보통 정답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2번이 정답이더라고요. 자, 이번에 유럽에서는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다. 자, 그럼 유럽이라는 단어를 찾으러 조금 앞으로 올라가실 건데 자, 여기 보시니까 좌절된 채로 이 웡이라는 사람이 Left for Europe은 유럽을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for가 있기 때문에 유럽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향했고 자, 그곳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녀가 많은 인기 있는 Notable, 유명한 그런 영화의 메인롤이니까 주연으로 출연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래서 이번에 출연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도 메인롤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정답 2번 되겠습니다.